그나마 이 맵이 참 재밌어 응 딱 전통적인 콜옵 맵이 사람과 보호경이 접근 중이라 외모 양쪽 중 외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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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아 얘들 왜 여기서 나와 한바퀴 다 죽었구나 어우 놀래라 형 포커즈 타란하냐 아 저거 작긴 작아 흠 흠 흠 흠 흠 흠 현대 저기 우인 정찰기 대기 중 현장에 우인 정찰기 맞았어 흠 흠 흠 흠 흠 흠 뭐이러시.. 흠 고드 크레이브 오브 칼국이 크레이브 오브 칼국 아군 보급적군 중 로더 투제로 필수 조정권을 넘기겠다 아군이 우세하다 청양평장 이거 로드킬로 잡는 것 같다 느낌이 아군 확산탄이 온다 주의하라 저기 도전한다 야 이 중독은 꽤 많이 먹었다 아우 저거 옷 저거 입고 있겠으니까 저기 진짜 안보인다 나말고 놈들 쏘라구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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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받고 있다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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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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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계속 움직여야죠 진짜 오지게 안보이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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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부족이 아 아 아 어디갔어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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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렇게 가지러 못하겠네 화물 컨테이너에 적발경 적 부급품, 적품중 바로 아 뭐야 어 뭔데 이거 어떻게 된거야 이거 내 클로에버에 내가 죽었네 내 클로에버에 오 좀 이상하더라 샷건이 진짜 사기해 너프 먹어야 해 근접했을때 한방 나오는건 이해해 당연히 한방 나야 하는데 중간에서도 한방 나니까 아 알린다 무인청찰기 연륜터진 제보급을 위해 변하겠다 아 와 크래버 두개 깔았구나 한개 제거하니깐 한개 제거하니깐 한개가 또 있네 사무실에 적발견 크래버 설치 크래버 설치 크래버 설치한다 제거하니깐 juste 히스는 똘불렀는데 으음 음.. 근데 샷건은 진짜 너프 먹워야 해 초근접 아니면 원콤 안 나게 해야 해 근데 이런 맵에서 잇자 좁은데서 샷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럼 샷건은 아무도 안 쓰지 샷건은 근데 지금 대충 쏴도 돼 지향 사격으로 대충 쏴도 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조준할 필요가 없으니까 키보드 마우스야 이제 그 헤드 노리기 쉽지만 패드로는 이제 헤드 노리기 어렵잖아 그냥 몸샷을 위주로 한단 말이야 샷건 대충 원 테두리 안에 몸 한 반 이상 한 70%만 넣어놓고 쏘면 되니까 그럼 한 방 뜨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거야 샷건